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더블 S501 출신 김주종이 새로운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5일 신생 연예기획사 커넥텀 엔터테인먼트는 2세대 아이돌 그룹 더블 S501의 멤버 김주종과 전속계약 체결을 알렸습니다. 소속사는 이번 김주종과의 전속계약을 계기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속사는 김주종의 아티스트로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김주종이 향후 선보일 새로운 행보와 음악활동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더블 S501 출신 김주종과 신생 기획사 커넥텀 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